슈경은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지금 목이 아프고 새로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야 얘.. 와.. 야 얘.. 야 씨.. 너 고개 숙이고 딱 걸려서 야 너 고개 숙이던데? 야! 야 고개 옆으로 접던데? 자 우리 줌 독서실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실 총무 김민우입니다. 오늘 12시 1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10분까지 배틀그라운드 공부법 있었어? 오.. 네네.. 또 유튜브에 몇 번 나왔죠? 오.. 잘 쳐요.. 오.. 잘 쳐요.. 잘 쳐요.. 오.. 잘 쳐요.. 오.. 잘 쳐요.. 야.. 상큼한데? 와 저기요 김정빈씨.. 어깨빵 공부법 있었어? 저 뭐야 근데? 와 저 뭐 올려놓은 거야? 70kg 미미미노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오.. 야.. 홍대.. 와.. 홍대.. 아 미대의 그림이었어.. 야 그림.. 그림 괜찮네.. 어.. 어.. 그림 괜찮네.. 야 씨.. 얘 보스팍은 어디 저기 포트폴리오 제출해? 야 이거 씨.. AAPBCC? 저거 뭐야?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아.. 운전? 나 중복조합인 줄 알았는데? 와.. 철도 차량 운전작용 GPC.. 아.. 미쳤네.. 야.. 야 잼민이 뭐야? 야 잠깐.. 야 동생.. 야 동생 허락 받았지? 제 형제끼리 공부합니다.. 어.. 형제 공부.. 야 옆에 잼민이 뭐야? 오.. 야 안 닮았는데? 오.. 매산비.. 야 동생은? 어 동생은 뭐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세년.. 공부 시켜! 하하하하 어.. 야 형이 듬직하네.. 어머 테디님 안녕하세요 테디님 닮았다는 시청자 바로 저였어요 영광입니다. 아.. 아.. 웃겨 하하하하 나와야지.. 어.. 테디씨 방송 나와야지.. 어.. 아니 개똥 닮이야.. 소름이야.. 개 닮았어 인정? 안녕하세요.. 최양락입니다.. 알까.. 아.. 야 근데 머리.. 아.. 야 가발 아니야? 아.. 아.. 경호씨.. 어.. 아 예뻐 아 예뻐 예뻐 예뻐.. 아.. 경호씨 괜찮아 괜찮아 경호씨.. 아 또 기름.. 아 괜찮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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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준식 공부법 있었어? 염준식 공부법 있었어? 앗.. 미이미노 파괴함 빅백 콘서트 영상 빅백 날아갔고 노엘 범퍼카 현상.. 노엘 나라하고.. 성경관 죄송합니다.. 재수범 콜라보 성적.. 양재재성 다녔는데 없어졌고.. 설벗사 광고했는데.. 설미미미석.. 기타 콜라보.. 야 펠레 아니야 이거.. 아.. 지영쌤 건들지마.. 야 누구랑 못하겠어 콜라보.. 아.. 폰 뭐 봐요.. 뭐 봐요.. 공개해.. 아이 그대로 공개해.. 아이.. 공개해.. 페이커야.. 어어? 아.. 서폰 영상 보고 있었어.. 와.. 진짜.. 태닌씨 오늘 여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나아.. 오킹님 아니야 오킹님? 오킹님.. 오킹님.. 슈펌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슈펌씨 공부해야 돼요.. 슈펌씨.. 슈펌씨 공부.. 아니.. 안 읽잖아.. 아 구라이까지 안 읽잖아.. 아 진짜 소름 돋네.. 아이고 희비가 엇갈리는데.. 희비가 엇갈려요 여러분들 이게 발표 기간이라.. 아.. 서울예대 같은데.. 와.. 아 서울예대.. 야.. 야 이거 사진기가 몇 개야.. 얘를 안 뽑아줬어? 어머나.. 강퇴하지 않았나 아까? 낚시하러 오셨어? 아버지 오시라 하긴 핏이 잘 많긴 한다.. 기탄수학이 지금도 있어요? 와.. 기탄수학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거 어몽길.. 신민주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와우.. 갈수준독서실 연령대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나이대가 젊어졌습니다.. 나이대가 갑자기.. 아니 너.. 너 책 사오지 야.. 너 옆에 교복 공고에 사왔잖아.. 어떻게 이게 집에 있냐고.. 와.. 술과 이 책 제목의 조화가.. 생각 있어야지.. 생각 있어야 돼.. 나 55일 공부법 만들어야 되나 얘들아 이거? 나 55일 공부법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책 한 번 써 이거? 리신신스킨 나왔어? 리신신.. 교재 보여주세요.. 교재 없죠? 음.. 자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감각을 잃으면 두 번째 감각이 열리기 때문에.. 어.. 재미나.. 그래.. 뒤에 3개 지도 다 외웠어? 어떤 공부하고 있어? 야 잼민이 드릴 맞아? 말이 돼 이게? 고등학생이라고? 평거지 이거? 말도 안 돼 드릴.. 시발점도 아니고.. 에이 말도 안 돼.. 잠깐만.. 와.. 방금 다 2억을 본 것 같은데? 야 미쳤어.. 뭐야? 야 씨.. 우와.. 야 이거.. 와.. 언제부터는 거야? 야.. 페북 넷플릭스.. 야 여기 다 적어! 저거 저거.. 야.. 주식 방송 빨리 해야겠다 여러분들.. 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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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또 있어 사람.. 오.. 뭐.. 뭐야? 아 닮았네 닮았네.. 아.. 야.. 좋은 남매네.. 오 아엘리 다녔어? 영어 잘하나보다.. 야 아엘리야 시험.. 오.. 9번까지.. 야 공룡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 그래 그래.. 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남매 둘 다 서울대 가세요.. 서울대 못 가.. 야 왜.. 서울대 왜 못 가..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너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왜 못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멍청아.. 넌 갈 수가 없어.. 야 라이스 공부 안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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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책 아니야.. 장책.. 아우.. 야.. 좋다.. 영석팀 좋다.. 자.. 어어어어어.. 책 봐야 자.. 책 봐야죠.. 영석팀.. 책 봐야죠.. 집중해야지.. 그렇지.. 끝까지.. 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 제2의 주언자 놀이인데.. 아우.. BTS 팀 아우씨 웃지 않습니다 훈련병 야 고개 드니까 영락없네 그렇지 조교는 끝까지 그렇지 눈 보이지 말고 그렇지 훈련병 웃지 말고 자 웃자 자 입술 자 끝까지 자 참아야죠 훈련병 웃지 않습니다 훈련병 웃지 않습니다 자 어? 어? 어 참 좋아요 죄대했구만? 마트마 간디 공부법 있었어? 야 어디서 포대기 저거 가까워가지고 희성씨 이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 아이돌 아니에요? 오이씨 나까무라상 나까무라상 어 떡이 어제 준비하셨죠? 오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 영락없는 취준생 아니야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뭐 아이돌인줄 알았는데 영락없는 취준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동묘 동묘 아저씨 이거 끝까지 어 뭔가 상당히 능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네요 예 뭐야 이거 연기 같은데? 누가 글쩍글쩍 진짜 글쩍글쩍해 어우 목 아파 이거 슈경은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지금 목이 아프고 새로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예스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약간 대 대 대 대 대 영락없는 대 치키드였는데? 와 대 치동 중앙 영문법 야 와 야 야 야 야 씨 야 야 얘 봐 너 고개 숙이고 딱 걸렸어 야 너 고개 숙이던데 야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야 미쳤어 임마 정신 차려 제발 생각있게 아이씨 국어사전에 삼수까지밖에 없다고? 그거 참 안타까운데? 희진씨가 오늘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죽을 먹고 있네요 죽이 아니라 순댓국이었잖아 이거 먹방 무작위하네 지훈아 공부 언제 지훈 지훈아 지훈아 좋잖아 지훈아 끝까지 지훈아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해 지훈아 공부해야지 눈치 보지 말고 그래 끝까지 시선 고정하고 해 뭔데? 뭔데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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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าม!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왜왜왜 너 뭐야 왜왜왜왜왜왜 어 얘 봐라? 다음 예고 PPAP? 좋습니다 다음을 한번 기다려보죠 눈독서질의 왜이래왜왜왜왜왜 미쳤다 보다 야 누가 소리 키래 방태요? 어? 깜짝 놀랐네 진짜 한번 받을게요 인자하다 우리 친구가 인자해요 인자하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제발 자리에 앉아 아니 자리에 앉아줘 제발 자리에 좀 앉아줘 아니 뭐하냐고 야 아니 저기 저기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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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왜 이리야 전형적인 남매 핫초코 먹고 어? 소연씨 옆에 또 페로시 먹고 어?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이 오게끔 만드는 거야 소연씨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라고 교수님이 대학원 오라 하시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젠민이들 추가돼가지고 좀 더 역동적인 줌독섫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